3월 마지막 주 생방송화 캠프 신혜원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견딜 것 같아요 이제는 웃기도 하죠 친구들과 어울려 가끔은 영화도 보고 체념을 배우죠 아무런 걱정 말아요 일부러 지난 날로 되돌리는 일 나 없을 테니까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내 속에서 영원히 그대 보낼 준비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아픈 날들이 다시 온다고 해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게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내 속에서 영원히 내 속에서 영원히 그대 보낼 준비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아픈 날들이 다시 온다고 해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게요 그대 날 떠나가지마 돌아서지 말아요 난 이미 그곳에 서 있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남은 저 이년에도 남은 저 이녔 Laligin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음악 캠프 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네, 오늘 첫 문은요.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한 그녀, 진예훈 씨가 첫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음악 캠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걸어다니는 엔돌핀, 박경림 씨의 쇼킹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7명의 해피보이 클리피가 오늘 무대를 마지막으로 점심 휴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무대도 함께해 주세요. 어, 그리고요. 이번 주 1위 후보, 아주 특별합니다. 네, 여성 댄스그룹으로는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팀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1위를 차지한 S.A.S의 유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성숙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캠플의 영혼이 이번 주 새로운 1위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성 씨 좋겠네요. 1위 후보가 다 여자그룹이라서. 어, 그게 뭐 저만 그런가요? 대한민국 남자면 다 똑같죠. 입지절이십니다.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입지절이신 분들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위 후보부터 만나볼까요? 2위! S.A.S입니다. 안İe S.A.S Nvidia! 1위 후보부터 만나atorsee 나의 그대가요, 기색는 오늘 수빗 now, consist of us S.A.S입니다. F-V-Sity. 엔 selling 엔 Sin Now, 아이고 궁금한 점이 내 viele만들 띄예요, 사랑입니다. woman, 넌 내가 맘에 들지 않는지 왜 그러고 멎어치고 서로 다른 사람 만나자고 말하고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네 나 기억 없는 내 맘을 주려고 사랑자는 당당한다니까 Hey, what you gonna do for me? 매력에 따라와 안 해버리고 말 거야 Hey, what you gonna do for me? 너라고 말해도 너무 원하잖아 너 좀 말씀하지만 I'm free, I'm free, I'm free 너와 너도 기억해 I can't hear you, I'm free 보다 다 멋진 그런 여자 어떻게 이렇게 찾아봐 너처럼 날마다 새롭지는 않잖아 선량하고 가정하고 때로 사랑하고 수십기도 감하고 가끔은 너무 냉정하게 하지만 너무 빠른 선택이 힘들면 사랑 모아 천천히 다가와 Hey, what you gonna do for me? 느낌이 같은 날 너의 마음을 열어봐 Hey, what you gonna do for me? 너 보길 거리 넌 빠져버릴 거야 널 정말 속이지마 Hey, ya Yeah, yeah, yeah Hey, ya What's it gonna do? Hey, ya Yeah, yeah Hey, ya What's it gonna do? 너무 빠른 선택이 힘들면 사람 모아 천천히 다가와 행복 기쁨 혼자 할 수 없어 이젠 내게 다가와 Hey, what's you gonna do for me? 내게 다가와 빠져버리고 말 거야 Hey, what's you gonna do for me? 네 남을 말해도 마음을 원하잖아 나 정말 속이지마 Hey, what's you gonna do for me? 네 남을 말해도 마음을 원하잖아 나 정말 속이지마 Hey, what's you gonna do for me? 나 정말 속이지마 예상했던 돌풍 하지만 그들의 열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J-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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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속의 마지막 모습 찾고 싶어 찾아간 그곳에서 그대 볼까 어떻게 흔들지려고 지우려고 했지만 더욱더 퍼져가는 마음속에 자척고 까먹게 닫아버린 나의 맘만이 남아있는걸 내 자신 쫓아와 쫓아 보게 하겠어 내 가슴속에 와 기억하겠어겠어 내 가슴속 깊숙이만 못 안 두고 웃어 지우지 않겠어 그대의 영토로만 지우고 사랑할게 너를 잊을 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세상이 된걸 바로 지금 변함이 잠들고파 영어토록 어떻게든 잊으려고 지우려고 했지만 더욱더 퍼져가는 마음속에 자척고 사랑이 참 이렇게 가시가 뜨거인 아픔이란걸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의 그림자도 잘 볼수만 있게 해줘 멀리서 다가오는 그 모습 보았어 갑자기 굳어버린 나를 원망했지만 차라리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야 했을 텐데 내 볼에 눌러내린 빛물이 내 눈물을 감추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싶었어 부드럽게 스쳐가는 그대 향기만이 남아있을 뿐 내 가슴속 깊숙이 넌 못어두고 웃어 지우지 않겠어 그대의 영토로만 지우고 사랑할게 네 제이워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할 때 김재독씨 춤이요 정말 멋있었어요 네 이번에는요 아주 실력있는 신인그룹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라씨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나오는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그럼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분들이 바로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요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씨가 프로듀셔를 하면서 더욱 기대가 큰데요 무대의 느낌은 어떨지 한번 만나보시죠 캠프 뉴페이스 Qoq입니다 떠나가라 느껴 우리가 왔어 모두 다 미쳐 터질 것 같은 내 심장을 너희들에게 박쳐 채워 있던 내게 주어진 것만과 포착이 요 요 낙이 낙이 귀를 벗어 왔어 내 발로 바로 여기까지 잘 봐도 Qoq의 마음으로 그대로 발려 들어가도록 시작하겠어 우리들 외침으로 소 컴온 오예 카메라에 그대로 왔으니 다 같이 Put your hands in the air 예 소리 질러 봐 예 우리 모두 시작 Qoq Ready Q 소리 질러 외쳐 Qoq 한계 리듬에 몸을 싫어 Here we go 모두 좌우로 손을 들어 Put your hands up 이제부터 우리들의 시간이야 Jo-wo-wo-wo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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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떠나가라 사랑해서 떠난다고 웃기지 마라 바람 날 너 없이도 잘 살아갈 날 가라 가라 떠나가라 멀리 날아가라 떠나려면 나 떠나가라 내 슬픈 상관 말고 떠나가라 더 행복하다면 나는 좋아 더 행복하다면 나는 좋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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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우리가 만났던가 여름에는 우리 놀러 갔었던가 가려움에는 헤어져 오 슬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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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렇게 그대를 그리워할 것을 비배를 슬픈데 모습을 보게 될 것이 저 세상 사랑 나를 호라 하여금 그대 생각 사랑 생각 떠올라 사랑하면 그 너만 깨날 생각하니 내게 안긴 그대 얼굴 떠올라 울잖아 널 사랑하고 좋아해 그대 생각 사랑 생각 떠올라 나도 간다 나 필요 없다 나 나 나 간다 내게 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내가 떠나가면 편으로 내가 오 떠나간다 잘 있어라 행복해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쇼밀어 이젠 이런 말 정착은 날 다시 날 수가 없어 날 버리고 또 난 너도 난 또 바보가 될걸 나 혼자 아무 말 못하고 슬퍼 울고 떠눌어 내 맘 마음 속에서 널 찾지 않겠다고 크게 외쳐봐도 이리 와 울어봐도 너무너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풍풍 퍼져 하 맺혀 널 괜히 보냈는가 싶어 너가 나더란 뜻이라도 안녕히 영향을 위안 없이 내 마음 속에서 너를 떠나버려 지워버려 너무너무 너에 대한 나의 반성 배려 너무너무 이 한마디 부디 어디 한번 두고 보자면 아무렇지도 아는 눈두들 돌아서지 말하지만 막상 돌아서고 날이 너무도 슬퍼지니게 사실이 아마 너를 해고 도대체 너나 나나 왜 이래야 하나 사랑이란건 이런거 사랑이란 그렇고 그런거 떠나가고 다시 온거 한건 안하고 또 다시 없고 사랑이란건 이런거 새로운 만나고 개고나고 또 헤어지고 가라 가라 또 나가라 멀미나 가라 사랑이란건 이런거 다 떠나가고 다시 오고 또 떠나가고 감각 충전 100% 토요트입니다 이모 이모 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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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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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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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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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라이브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앵커를 외쳐주시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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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이란 시간 눌러보는 일정하도 못먹었지 뭔가 더는 생각보다 끈이고 덩둔 나약해진 내 모습이 어느 순간 코옷 속에 비쳐 나를 잊혀 단속하지 못한 내 꿈을 희망세로운 나를 켜지 패스터던 트랙은 넌 덜고 JT 쉽게 부러지지 않아 지켜봐 그 눈으로 난 네가 생각했던 만큼 약하지 않아 쉽게 부러지지 않아 지켜봐 그 눈으로 난 여기다 주저앉지 않아 싸워 이겨내겠어 뭐야 이건 뭐야 겨우 고작인 것 뿐이야 힘껏 내가 쓰러진 때까지 힘껏 뻗어버려 말이야 때로는 뜻을 지나 새롭게 시작하는 안드름이 다오르는 저태야 저태야 뻗어나가는 철콘도와 같이 마치 미친 영의 몸부림이 만들어내려 거대한 불쇄 사랑하는 것들에서 사랑하는 것들에서 신청해 오직 살아 남기 위해 싸우겠어 그리고 더 싸우겠어 유리사 그리고 날 무릎 굵게 하겠어 하긴 하지만 너무를 다 뻗었으니까 내가 좋아해 그 눈으로 널 믿지 않아 난 또 thank you we take you down yo now we come we'll freak you out yo now we come we'll put you down yo now we come we'll shake you out take you kneel down we take you down yo now we come we'll freak you out yo now we come we'll put you down yo now we come we'll rock you knock you now we come we have to go 2tan 3tan 4tan 4tan 너에겐 마지막 시간이 온 거야 이제 더는 할 곳이 없어 피하고 하지마 너의 최후인 거야 We'll take you down Yo now we come We'll freak you out Yo now we come We'll put you down Yo now we come We'll shake you out We'll take you near down We'll take you down Yo now we come We'll freak you out Yo now we come We'll put you down Yo now we come We'll rock it, rock it Now we come We'll be in love JTL의 강력한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 무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슈퍼 울트라 메가톤 짱급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노래는 애잔하면서 잔잔한 노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분들이요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초강력 파워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생방송 음악 킴프 굿바이 스페셜 클릭비입니다 Now that's what I call music Move It Come on Come on What's the thing? Don't you have a thing?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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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n It's so hard to endure What's it happen? Never Not me I'll do it You have a thing I've nev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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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